여기 멤버들 알잖아, 여기 시끄러워. 다 알죠. 그리고 방송도 봤습니다. 그래요? 방송 보고. 아, 누구야?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남길아. 세상에. 남길아. 세상에. 어머, 어머. 네. 어머, 야. 안녕하세요. 어머, 야.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 야. 세상에, 어디 보자. 네. 아이고. 얼마 만이라 그래? 남길이가 이제 애가 아니구나,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완전히 노인내대 보네. 제가 오늘 잘 알았습니까? 몰랐지. 나도 모르고 갔었는데 뭐. 야, 너 아다다해서 내 시동생 하지 않았냐? 아니, 정영숙 선배님 동생.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 아역 했잖아. 그러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TBC에 있으면서 MBC에 초몽에 아다다 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선배님하고 같이 하고. 야, 이제 정말 이제 중년이다. 어떻게 하는지. 중년이죠. 중년이 아니에요. 중년 아니지, 지금. 벌써. 벌써 육육 찍었어요. 육댕이에요. 우와 세상에. 세월이 어쩜 이러냐. 그러니까 선배님이 젊었을 때 기술을 들어오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는 꼬맹이 같이 봤는데. 그래. 사실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났지. 그렇네. 그렇죠. 말이 나야 그래도 한 10여 년 차이 나는 거야. 난 널 처음 볼 때 애 때 봤기 때문에 아직도 애 같아. 다 그렇게 보여.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근데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길에다 세우니까. 가자 가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해야지. 먼저 가야지. 여기는. 아니, 근데 뭐 하세요? 아니, 손님 접지 하려고 저기 두루마고 민들레 해가지고 전 붙이려고. 아, 좋지. 여기는 이제 일용네 집이고. 네. 우리는 저기 김희장네는 저쪽이고. 저, 저 집이야. 네. 좋지. 그렇구나. 진짜 좋네요. 제가 지금 차림새가 좀.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따가 일하려고 일 복장으로 왔구만. 뭘 그래. 뭐네. 아니, 일은 없어. 아, 예. 제가 요즘 조금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 이거 저기 좀 힘든 일을 못합니다. 일 안 시킬게, 안 시킬게. 안 시킬게. 화분 조금만. 아니야, 놈이나 갈아. 그냥 놈이나 갈아. 가, 가, 가. 아세요? 연세 드신 분 가 계세요. 아, 예, 예. 알겠어요. 가, 가, 가. 일로 가. 그러면 일 보십시오. 맛있는 거 해갈게. 와요. 야, 머리가 벗겨졌구나. 이게 웬일이냐. 야, 6615구나. 야, 그렇게 나는 50대 후반인 줄 알았어. 아까 그래서. 내가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지금 나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야, 참. 세월이 그래, 세월이 그래. 나이는 나만 먹는 줄 알지? 예, 예. 여기 수돗물도 있네요. 어, 수돗물이 있고. 아, 지금 오다 보니까요. 목이 마려가지고. 그렇죠. 여기 앉아요. 불도 좀 아까 펴 놨었어. 여기 와. 그 물 먹으려고. 아니야, 남양아. 물 안 걸었죠? 아니, 그거 먹지 마. 아, 여기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오셨어요? 어. 하나야. 네. 저기 물 한 걸 마저 손님 오셨는데. 네. 목에 갈증이 나시니까. 아, 오셨어요? 우선 대접하는 게. 어, 잠깐 나와. 가, 갈, 갈, 갈. 개인이도 나오고. 네. 네. 그냥 왔어. 하여튼 나와봐. 나와봐. 내가 뭐. 와서 확인해. 기타를 들고 왔더라고. 기타를. 김세환 선생님이요? 글쎄, 모르겠어. 김세환이? 어, 글쎄. 너도 친하잖아. 아, 친해, 지금 친해요. 근데. 어, 하여튼 나와. 쟤네들이 아직 몰라. 그래요. 누구냐고 계속 물어봐. 그러고 봐. 김세환 선생님 같은데. 기타 오늘 음악 돌려주시러 온 거 아니야? 뒷모습 보면 뭐 생각나는 사람. 모르겠어, 뒷모습. 조용남 선생님 아니죠? 조용남 선생님? 조용남 선생님? 아유, 내가 용남으로 보이네, 이놈아. 아유, 내가 계속 울 거 같아. 개인이도 생각한다. 다 미치겠네, 이거. 아니, 앞모습을. 야, 개인아. 네. 야, 개인아. 네. 누구 같아? 아니, 잠깐. 강서구. 에이, 에이. 아니, 머리 스타일이 강서구 아닌데 무슨. 서구가 저한테 어떻게 개인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개인이도 지금 나잎살 먹기 먹었지. 그치? 전혀 몰라? 정말 나 모르겠어. 목소리만 갖고서 다 깔아봐야지, 이 사람아. 응? 나가봐. 아니, 이렇게 좀더 숨기시는데. 아이고, 진짜. 야, 앞에 가서 정식으로 봐. 아, 어우. 왜 자리서냐? 나 자리서냐. 나 자리서냐. 야, 소독거독. 강남길 선배님. 어? 강남길 선배님. 어머, 어머. 어머. 야, 개인이 일러봐. 네. 개인이 일러봐. 네. 개인이 반갑다, 야. 너 일로와. 야 남길아 와 우리 남길이가 아이고 야 20년 만이냐 여기는 인사하고 여기 하나 안녕하세요 김동희 부부입니다 여기 저 하나? 하나는 나하고 KBS에서 뭐 하지 않았어? KBS에서 뵙는데 뭘... 맥랑... 맥랑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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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뭐 하는 거나 아니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대사를 어떻게 외워 대사 잘 안 외워요 내가 맥랑시대 했을 때 선생님 했잖아 맞아요 저희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 그게... 야 그게 몇 년도야? 그거 데뷔작이야 나 데뷔작이야? 네 92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래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지? 김... 김호진? 호진 김호... 김호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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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91년이야 91년 괜히 더 한참 만에 받지 만기는 그럼요 몇십 년 한... 안 돼도 한 20년은 충분히 된 것 같아 제가 일단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아까 선배님한테 너무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진짜 몰랐어요? 나는 몰랐다니까 너 옆에... 왜 그러는데... 어떤 놈이 개인화 그러면은 나 친구나 나보다 선배인데 그래도... 나 두 사람 몰라도 선배님 정도는...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먼저 나왔으면 당연히 이건 따고 맞지 모르겠으면 형 날 몰라요 근데... 얼굴을 안 보고 맞히셨어야죠 근데 난 아까 뒤에서 볼 때 미안하다 아니야 흰색이 좀 후질근하더라고 흰색이 좀 후질근하더라고 그래서... 망했구만 아 네네 똑같으시네 그런 생각을 하고 야 남길아 왜 이렇게 후질근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 아유... 선정이었구나 이 개인 선배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최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야 애가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가면 항상 선배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참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 그래 그렇지 아니 방송에 한번 지난번에 타방송이 나왔는데 책을 썼어 김연구 선배님밖에 모르시네 제가 얘기한 저기... 그리스 로마시나... 우와 전 권을 1, 2, 3 권으로 이렇게 책을 썼어요 대단하다 정말 우와 그 다음에 처음부터까지 해서 14년 동안 준비해서 책을 냈어요 어린 시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렇죠 그게 궁금하다 그렇죠 공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진 뭐 이런 걸 찍으러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개국 그러니까 영국 뭐... 마드리드, 독일, 프랑, 파리 상트베테르, 고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 투르키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가봐서 사진을 찍고 또 동영한 거 찍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책을 내고 아 그러니까 시나리오처럼 시나리오처럼 썼네? 네 아니 나눠서 또 바꿔보고 그러면 되니까 네네네네 역시 현명하십니다 하나야 아 뭐 맛있고 좀 내와 맛있고 좀 드려라 아 예예예 땡큐, 땡큐! 아 예예 어... 이게 쓴박이지? 아니 민들레, 민들레 이게 민들레 홀씨레에서 날른다고 그러잖아요 하얗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파리만 이 김치도 안 짰네? 네 민들레 김치 꾸덤베기처럼 쌉쌀해가지고 아 민들레 그래도 맛있겠네요 여린 거는 아우 이건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쁘니 그거 꽃잔디 어? 꽃잔디 아우 어쩜 이렇게 예쁘냐 색깔이 아휴... 심으면 금방 나요 이거 번식률이 높지? 네 이거 좀 뽑아다 우리 집에 했으면 좋겠다 아 심어도 돼요 조금만... 조금만 갖다가 저기에다가... 조금만 파다가 심었으면 좋겠어 내가 심을게요 봐봐 이게 꽃잔디가 뿌리가 안 깊어요 어 갔다 하자 아우 나는 다른 거 몰래 꽃은 도둑질하라고는 해 꽃만 보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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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하자 남길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봐봐 이거 좀 옷이 내가... 어머 이거 얼른가 심을 했어 근데 이만큼만 심고 어 여기다 거기다 심어도 돼 여기다 여기다 심죠 단풍나무 밑에다 여기 어때? 단풍나무 밑에다 여기 여기 어 이건 이런 데다 해야 돼 그래야 좋아 물 줘야지 진짜 아이고 저 그것도 얘기 또 우리 나눠서 시간 있으니까 하고 네... 지금 모내기 우리가 가야 돼 하... 모내기 우리가 가야 돼 하... 하... 아니 칠지도 모른 짓한 거 들고 하... 아니 입 좀 털고요 아니 입 좀 털고요 직군도 많이 털고 앞은 털면 돼 계속 털면 돼 털면 되고 남형이는 여기 세참 준비 또 해야지 네 남자들 또 일 나가 네 일형이도 같이 갈려면 같이 가고 털래로도 일으키는데 네 너도 다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안쪽에 가서 갈아입자고 저희는 이제 세참 준비해가지고 갈게요 어 이... 이거 저게 웃길 것 같은데요 야 게인아 옷 갈아입어 빨리 들어와 예예 남길이도 들어와 예예 들어와 이거 어떤 옷을 입어놔? 네? 우와 이거 어떻게 형님은 괜찮네 뭐가 괜찮냐 아니요 우린 저 오렌지 군단이다 오렌지 군단이다 오렌지 군단 전홀리계에서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홀리계는 이런 장화 우리 때는 신어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나 처음이지 야 이거 갈 때 경운기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저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야 저기 경운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타고 가자고 저 일령이가 경운기는 또 일정 면허니까 자 가자고 자 갑니다 나는 경운기를 그때 한번 잠깐 배웠는데 아유 그걸 어렵지?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요령 없으면 못해 대동 하나밖에 없었을까 독점이야 거의 한번 해 봐 아마 이제 일령이는 선수니까 자 그럼 가시죠 우리는 우리는 운전했어 이러고 이러고 갔어 이렇게 뛰어 타고 달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야? 한 지붕 때는 이런 거 안 타지? 한 지붕은 자가용 타고 다니시잖아 아이가 왜 이런 거 탑니까 한 지붕이 한 지붕이 이런 건 나와주잖아 선수 누가 뭐라고 그래 왜 그래 아니 근데 흔인할 뻔했네 한 지붕 좀 아저씨 이런 거라니 이런 거라니 아니 제가 이제 제가 왜 서두를 그러냐면요 정겹잖아 아니 저는 이거 진짜 아니 그럼 전원 일이야 사고도 쉽고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필수지 교통수단이야 농작물 모르고 사람들도 동네 무슨 급한 일 있어봐 여기 다 뒤에 모시고들 다 이동하고 그러잖아 장날 어디냐면 가고 자 그러면 가자고 이거는 뭐 뽀야 내려 안 가요? 시동이 안 걸려 이 사람은 시동이 안 걸려 아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돼서 저는 타고 가는 건 제가 상태를 봐 이건 사용 안 해서 이거는 못 쓰겠다 녹이 다 나서 이것도 안 돼 여기 빨리 빨리 좀 가게요 아시죠? 앞장서십시오